다음은 로아의 메인 책장입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로아 책이 되게 많던데 어떤 게 있냐 소개해달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로아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이런 블루래빅 마크가 있는 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아기 첫 토이북 전집에 전부 수록되어 있던 구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아기 책에 대해서... 여기는 로아의 메인 책장인데요. 아주 예전 영상에서부터 등장했던 두 개의 전면 책장이죠. 여기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세트, 시리즈 책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제가 당근마켓을 눈팅하다가 그냥 좋아보여서 득템한 책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다 쓰고 저에게 물려준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제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로아 임신했을 때 당근에서 한 20권 정도 되는 세트를 3만 원 정도였나? 굉장히 싸게 득템한 세트인데요. 아주 유명한 프레벨 영화 다중지능 시스템 책입니다. 아기 곰을 쳐다보고 있어. 아기 곰이 옷을 다 입었어요. 리로아도 한번 만져볼까? 아기 곰아 다 입었니? 책 어딨지? 어 가져와봐. 우리 이거 보면서 아기 곰 옷 입혀주기 놀이 할까? 그래 그렇지 우리 바지 입혀주자. 그렇지 로아처럼 아기 곰도 바지 입고 싶대. 바지도 입었어. 이렇게 얘기했네. 돌잡이 명화 시리즈. 요즘에는 이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당근마켓 잘 찾아보시면 돌잡이 시리즈 많이 늘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샤방샤방 잉글리쉬 세트 같은 경우는 당근에서 거의 새 제품 컨디션에 아주 좋은 세트를 싸게 샀습니다. 이 세트는 제가 친구한테 받았어요. 이것도 로아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었어. 소방관. 빨간 옷. 에잉 맞아요. 똑같아. 똑같아. 에잉 소방관이에요. 오 빨간색 맞아. 빨간 자석이랑 색깔이 똑같네. 제가 직접 새 상품을 검색해서 산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로아가 보고 싶다고 가져온 동물 실사책입니다. 혼민 출판사 건데요. 이 출판사 책이 그림이 좋아요. 사진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깔끔하고 아기들이 동물이나 사물들의 개념을 익히기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이렇게 내용을 다 읽지 않더라도 표지만 보고 동물 마치기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기가 조금 더 어리면 아기가 엎드려서 동물들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은 피카부 손놀이 북인데요. 이 피카부 책이 스웨덴 그림 작가님이 만드신 시리즈예요. 보시다시피 그림이 굉장히 예쁘고 다양한 손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거울이 나와서 아기가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어요. 로아가 한 10개월 쯤부터 이 책을 아주 잘 봤는데 지금도 잘 가지고 놀고 영어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단어보다는 그림 위주로 그리고 소근육 발달 위주로 가지고 놀아줬어요. 그리고 어스본 사운드북인데 이거는 테마별로 동물들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저는 아직 세이펜을 사주지 않아서 로아가 주로 동물들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익혔는데 어떤 소리를 내는지까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어? 꺼졌네. 반짝반짝 켜줄까? 반짝반짝 엄마가 켜줄게. 이 중에 이렇게 두 권은 전구가 들어있는 반짝반짝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길 때마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전구가 이렇게 빛나요. 아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읽어주면 좋답니다. 와 로아야 불빛이 반짝반짝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물 실제 사진 책 그리고 손놀이 책 그리고 사운드북 촉감 북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 테마를 잡고 책을 전집으로 사줬어요. 그리고 아기 책꽂이에 책을 꽂아주실 때 절대로 꽉 채워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이런 식으로 한 손가락으로 책을 뽑기 때문에 아기 손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널널하게 쉽게 빠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화장대 장난감 로아가 안경을 참 좋아해서 선글라스랑 안경들 뭐 이렇게 좀 갖다 놨어요. 시계, 안경, 향수,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주로 잘 갖고 놀더라고요. 어제 엄마가 향수 뿌렸잖아. 로아도 가서 향수 뿌려볼래? 뭐 그렇게 향수? 향수 어떻게 뿌렸지, 엄마가? 어제? 응 오 칙 거울 보고와 큰 거울 보고와 큰 거울 메시지 멋있당 수고싶어? 엄마 쓰라고? 여기에는 아기가 들어있어요 로아 아기 이것도 선물받았는데 아기 돌보기 역할놀이 할 때 여기가 아기방이거든요 여기 아기방에 요 침대에 눕혀주고 맘마주고 업어주고 이런 놀이들을 하고 있어요 로아가 야가 옷을 벗기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지금 추운 겨울인데 아가가 발가벗고 있네요 입힐거야 또? 맨날 입히라고 했다가 벗기라고 했다가 변덕이 장난이 아니에요 안녕 친구들 아가야 맘마 먹어 그리고 이 위에는 병원놀이 장난감 옳지 귀 봐줘 귀 괜찮아? 애디 체온 좀 재줘 애디 체온이 몇 도니 배에다가 주사콩 났어? 주사콩 주사콩 너희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이거는 제 친구가 로아 돌 선물로 보내줬던 아이스크림 카트 장난감인데 이제서야 꺼내줬습니다 꼼꼼 아껴두다가 이제 로아가 역할놀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며칠 전에 꺼내줬어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 거기 있어? 그러네 고양이가 거기 있네 아이스크림 아직은 아이스크림 주문을 받을 정도의 실력은 안되고요 이렇게 동물 그림이 있는 칩을 끼우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에다가 아이스크림 막대를 꽂아넣는 그리고 스쿠퍼를 이용해 보는 요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 민트 아이스크림 만들어주세요 저쪽 공간은 로아의 가방 그리고 장난감 장난감 부속품으로 있었던 가방들 건전지가 들어가는 휴대폰, 태블릿 장난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로아가 좋아하는 낱말 카드도 정리해놨습니다 사진 찍어봐! 로아 셀카 찍어봐! 내 눈이 눈부시겠다 로아 로아 뽀뽀한테 그래? 뽀로로랑 패티랑 뽀뽀한데 뽀뽀 뽀뽀 루피 아 루피 루피랑 크롱이랑 뽀뽀할까? 리모컨 로아가 맨날 탐내는 리모컨 로아 이거 엄마 이거 알았어 이리와 소파 로아 로아가 요즘에 지퍼 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샀어요 열어봐 로아 가방이야 지퍼 열려면 여기 잡아야되지 그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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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주로 잡동사니들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공이나 아직 갖고 놀기 어려운 도미노 통 안에 넣어놨고 여기는 인형 인형들 다 들어있고요 친구들 벽에 한번 붙여볼까요? 이제 벽에 붙여주세요 착! 착! 또 해봐 또 해봐 어떻게 했어? 그렇지 꾹 눌러서 꾹 또 해봐 꾹 눌린 다음에 그렇지 잘한다 음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로아 엄마 뭐 틀어줄까? 팔딱팔딱 개구리 응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요 미몬 베이비 오디오 매일매일 낮과 밤으로 쓰고 있습니다 로아가 여기 신청곡을 얘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틀어줘요 잘자 친구들아 내일 만나 응 다 했어? 아이 잘했네 그럼 우리 이제 요미한테 노래 틀어달라고 할까? 응 응 무슨 노래 틀어달라고 할까? 첼로 토끼 뽀뽀 개구리 그 다음에 소방차 또 뭐였지? 우산 뭐 틀어달라 그럴까? 뭐 듣고 싶어? 오우 오늘 첼로 듣고 싶어? 오우 첼로 소리네 꾸꾸 데려가 침대에 코 자자 자 이제 엄마 불 끌 거예요 로아 누우세요 어 그치 누워 ㅋㅋ ㅋ ㅋㅋ ㅋㅋ ㅋㅋ